오늘짱 주요일씨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영향에 3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 매도 규모 자체도 크지 않았고 일간 거래대금이 5조원을 밑돌 정도로 거래가 메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 수송 손실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되어 왔던 은행채 발행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9일 은행권과의 제3차 금융권 자금 흐름 점검 소통회의에서 연말 연초 은행권 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채 발행 재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충북 청주 우창공장에 4조원을 투입해 4680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신증설합니다. 또 앞으로 5년간 1,8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탄소중립 이슈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스코는 태풍 흰남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해 철강수급 안정화를 공헌했고 동국제강은 저수익 사업을 정리하면서 조직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첫 달계도선 단우리가 지난 17일 오전 2시 45분께 진행된 1차 임무계도 진입 기동을 계획대로 정상 수행했다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밝혔습니다. 1차 진입 기동은 단우리가 달의 중력에 안정적으로 포획돼 달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동이었습니다. 글로벌 박스오피스 역대 1위에 빛나는 아바타의 속편 아바타 물의 길이 개봉 첫 주말 국내는 물론 북미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세계 극장가를 휩쓸었습니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지난 14일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한 아바타2가 개봉 첫 주 국내 및 북미 박스오피스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유럽 무역위원회에 대만 방문이 예정돼 있으며 BOJ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중국의 LPR 금리가 결정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2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유럽의 10월 건설 지출 독일의 12월 IFO 기업환경 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주말간 약세를 보였던 뉴욕 증시 영향을 받아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만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관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지난 금요일과 비슷한 모습으로 장중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12월 FOMC가 지나간 이후 글로벌 증시는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는 과도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가와 금리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 국면에 진입하면서 실물 경기의 침체 수준과 현재 시장이 그를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별 증시의 디커플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업종 내 종목별 수익률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나이키, 페덱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기 침체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남은 2주 동안 경기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찾는 과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실물 경기의 침체 국면을 맞이하기에 앞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비한 밸류에이션 중심의 트레이딩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마감체크였습니다.